최근 불거진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또 의회와 서울시 모두 요금 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물론 보고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대중교통요금 인상이란 중대한 문제가 공청회 한 번 없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서울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아울러 코로나19로 서울 대중교통 업계의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 같은 적자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